Q.이에요. 디자인 시상식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세계 3대 어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IF디자인 어워드에 저희가 교회 브랜드를 출품해가지고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디자인 워드를 수상한 것은 세계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김범준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성만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충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푹 안고 있는 모습을 제가 심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시각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단순히 이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디자인 어워드의 심사위원들이 성만교회 디자인을 보고 교회의 다움과 내부의 성도들과 외부의 믿지 않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재미있고 또 효과적으로 잘 표현되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로고가 한 십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고 사랑받으면서 사용되죠. 맞죠. 그런데 저 예수님이 로고 안에서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 그러면 저 예수님을 좀 더 끄집어내서 청도들이 접하는 헌금 봉투라든지 본인이 타고 다니는 그의 버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잠재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문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좀 힘은 없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가갈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 주변에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일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이런 단란트를 주신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름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한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그 평생 동안 제 지인이나 혹은 또 뭐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이제 개척교회는 제가 무료로 디자인을 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대표님 옆에서 있다 보면서 대표님 옆에서 있다 보면서 도전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향을 잡고 저희 회사가 또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와 저희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부장 사건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 종이 나흘이라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보다 좋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 예수님도 감동을 받는 분이시구나. 감동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보다 한 걸음 더 나온 것을 보여줬을 때 감동을 사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원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으실 텐데 그 기대치에서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창한 꿈을 꾸고 싶지는 않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저의 최고의 꿈이고 제 목표예요. 이승도енко 또 immun bola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흔히ALL oted